SM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인피니트가 소속된 울림 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한다고 밝혔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글로벌 음악 회사들이 다양한 아티스트를 확보해 성격이 다른 여러 레이블을 운영하듯 아시아를 대표하는 음악 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레이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인 SMCNC는 인피니트와 넬 등이 소속된 울림 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해 울림 레이블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울림 레이블이 음악적으로 독자적인 색깔을 가져가면서 다양한 뮤지션과 아티스트를 배출할 예정이라며 울림 레이블 아티스트의 인지도와 경쟁력이 본사의 사업 역량과 접목되면 SM 그룹의 매출과 수익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